안녕하세요. 2021년 2월 20일 처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금 휴가 중이죠. 이틀, 오늘이니까 사흘째 휴가 중이고 내일까지 주말해서 휴가를 하고 월요일 22일 날 출근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출근을 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사표를 그냥 수리하고 후임자를 발표할지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러나 저는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제가 전망을 해왔고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는 22일 날 숙고 끝에 신현수 민정수석이 이 일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실제 민주당 내나 여권 핵심들 사이에서는 아니다. 여기서 딱 손절해야 된다. 신현수 수석 사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뭐냐 하는 걸 오늘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사표를 받아야 된다. 어제 보니까 신동근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공격모드로 전환을 했다군요.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 간 갈등이 여과 없이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정부 내부에서 이견으로 갈등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해도 갈등이 관리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버젓이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권이 마지막 연차에 들어섰을 때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의 최근의 소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걸 공직기강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죠.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산하에 공직기강 비서관이 있습니다. 공직기강을 잡아야 되는 사람은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그 민정수석을 상대로 기강이 해이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손가락질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장면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적반하장이죠. 그런가 하면 친문 핵심이라고 하는 부산 출신의 전재수 의원이라는 사람이 또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 조율 과정에서 이견 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히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바깥으로 알려져서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이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 사표를 받아야 된다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고 여권 관계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동안 신수석 입장을 배려했지만 끝내 대통령을 등진다면 굳이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공수가 뒤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권 관계자들이 라디오 또는 이런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거에 핵심이요. 신현수 민정수석 비서관이 사표를 내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 하는 점에 있어서 여권 관계자들 또 청와대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이견 때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의 이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유튜브에서 계속 아니다. 신현수의 패싱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견 때문이라면 그러면 이제 신현수 수석 책임론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신현수 수석은 뭐죠. 그 민정수석 비서관도요. 대통령의 비서입니다. 비서 여러 명 중에 민정 여러 명 중에 우두머리가 민정수석 비서관이고 정무쪽의 비서관 여러 명 중에 우두머리가 정무수석이고 그 사람들을 통틀은 비서의 또 우두머리가 비서실장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테두리 내에서 보면 다 대통령의 비서들입니다. 비서들이기 때문에 비서는 입이 없다. 이런 거 뭐 옛날부터 아마 굉장히 귀가 따갑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치부 기자들은 뭐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서는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원래. 특히 대통령의 비서는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의견이 있느냐. 대통령의 뜻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설령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비서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박범계 장관하고 조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신현수라는 사람이 모를 리가 없는 사람이죠. 왜 그러냐면 노무현 정부 때 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사정비서관을. 그 다음에 검찰 조직 내에서 한참 검사 생활할 때는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있었을 때입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은 총장을 비롯해서 일선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 요즘 검찰은.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의견이 다르면 다르다는 거를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 바깥에 나오는 건 하나의 의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 사이의 의견 차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 사이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신현수 수석이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박범계 장관한테 이렇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신현수 수석의 뜻이 아니고 대통령의 뜻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뜻. 그런데 지금 여권 관계자들은 계속해서 신현수 수석과 박범계 장관이 의견이 엇갈렸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신현수 책임론을 부각시켜서 나중에 대통령이 신현수 수석의 사표를 받더라도 그때도 신현수 잘못으로 이걸 매도하기 위한 일종의 프레임 작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본질은 신현수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신뢰가 깨져서 이게 결국 패싱이죠. 그래서 신현수 수석이 사표를 냈다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제가 그동안 정치부 기자 경험으로 보면 저는 다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언론에도 보면 지금 언론도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패싱론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이견론의 분석을 하는 건 주로 약간 친정부 매체 이런 쪽이 주로 그렇습니다. 이런 쪽이 이견론의. 왜냐하면 청와대에서 자꾸 이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패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신현수 수석의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과 벌써 한 40일 넘었으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신현수 수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현수 수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서로 굉장히 잘 압니다. 그래서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신현수 수석이 1월 말부터 주변에 1월 말이면 수석이 된 지 한 달도 안 돼서입니다. 아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것이죠. 이거 저는 100%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일을 좀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알던 문재인이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냐. 강경파에 휩싸여 있는 거죠. 강경파에. 그래서 자기가 참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꼭 뭐 하나 때문에 신수석이 사표를 냈다기보다는 아니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 노무현 정부 때 본인이 사정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민정수석을 모셨었고 그 다음에 2012년 문재인 캠프 2017년 문재인 캠프에서 본인이 레드팀장으로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알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사정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또는 문재인 후보 그때의 문재인과 지금 대통령이 된 뒤의 문재인이 많이 달라졌네. 지금은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하네. 내지는 자기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대통령을 정말 충심으로 생각해서 지금 임기 말 아닙니까. 임기 말에 대통령이 이런 길로 가야 한다. 그래야 길게 봐서 대통령이 안위가 보장되고 정권도 부담이 적다. 왜냐하면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은요. 정권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경험과 능력과 지혜를 모아서 대통령을 보좌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은 전혀 다른 생각이다. 과거의 문재인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아마 좌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시작했겠죠. 그런데 이번에 결정적으로 본인이 패싱을 당하니까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신수석 입장에서는 그렇더라도 대통령을 모셔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완전히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까 그러면 나보고 이제 그만 나가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 12월 31일 날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임명을 할 당시에는 당신이 이만저만 해서 검찰 조직도 정상화하고 우리가 이대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 출신인 당신이 들어와서 지금 검찰도 다독이고 이 코디네이션을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좀 해주라. 라고 해서 내가 그걸 뒷받침해 줄게. 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대통령이 그때 얘기했던 문씨가 아니고 완전히 다른 문씨로 바뀌어 있다. 하는 걸 확인하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공유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 핵심들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손절매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이번 인사 패싱 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가만히 보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신현수 수석은 생각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공수처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공수처가 지금 절반을 넘지 못해 검찰 출신 또는 이런 사람들을 절반을 넘지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가 결국은 로스쿨이나 수사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수사의 기법이나 이런 걸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야 됩니다. 뭐하러 그러죠. 이미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생각을 신현수 수석은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공수처를 이대로 나눈다고서는 안 된다. 거기에 맨 판사 출신들 데려다 놓으면 판사 출신은 수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수사합니까. 수사 잘못하면 정말 벌집만 쑤셔놓고 범죄 결국 밝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국가적으로도 손해입니다. 아니 권력형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판사 범죄 검사 범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뭐 수사한답시고 법성만 떨었지 실질적으로 못한다 못한다 했을 경우에 국가적 손해입니다. 결국 그 손해가 국민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신현수 수석은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이대로 가면 곤란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많이 있습니다. 황운하 그 다음에 정무수석했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는 결국은 지금 검찰을 무력화하자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완전히 빼앗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신현수 수석은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추진하는 사람들도 문제이지만 추진하겠다는 그 발상 그리고 그 결과 자체가 이건 국가에 재앙을 몰고 올 사항이다. 라고 신현수 수석은 생각할 겁니다. 왜 그러냐.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누군가는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범죄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범죄수사를 가장 잘하는 쪽에 맡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김진욱 공수처장도 인정을 했더군요. 수사에 대한 능력은 검찰이 제일 있다 하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에 대해서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수사 과정에서 만약에 인권침해 같은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개선해서 수사를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서 완전히 빼앗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처음부터 가르쳐서 수사를 시키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걸 신현수 수석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못과고 있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끊임없이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라고 했고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그때마다 신수석이 잘못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 신수석은 그 대통령의 입장을 아마 저는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비서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신수석을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겠죠. 저는 그것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2번 검사장 인사 거기에서 신수석을 완전히 패싱한 결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저러한 입장이 아 이거 신현수라는 사람은 여권 핵심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그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아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이게 검찰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 대해서 신현수 수석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설득할 필요 없다. 대외적으로는 설득하는 척 하지만 설득할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지금 여권의 핵심들 사이에서 손절매 얘기가 계속 강해지는 것이고 저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손절매를 할 것이다. 시점만 문제죠. 뭐 내일 할 것이냐 후임자를 지금 후임자 찾고 있다는 보도도 있는데 저는 그 보도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늦어도 월요일에는 아마 사표를 수리하거나 후임자를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권 핵심에서 나오는 신현수 손절매론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